카카오토 매니저 이 스크립트 제작시에도 특수문자 공백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룹명 있죠 이렇게 특수문자 이런거 주시면 오류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그룹명도 마찬가지에요 이런거 특수문자 이렇게 주시면은 이미지 선택에 활성화 할 때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이런거 자제 주시구요 한글 영어 숫자로만 구성된 것을 쓰시면 오류 없이 스크립트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헨터스 님이 자동으로 지역 띄우고 선택 이렇게 실수로 공백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언더바가 들어가도록 자동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웬만하면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